안녕하십니까 코어영어 퍼즐 영단어 학습 저자 오병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은 제가 지필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울 때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영어를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코어 퍼즐 학습은 아래와 같이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테스트한 정답을 이렇게 비교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정답을 통해서 퍼즐을 1회에서 2회, 3회, 4회, 5회 풀어나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시고 난 후에는 여기다가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에 다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는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테스트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소리를 듣고 옆에다가 뜻을 적으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퍼즐은, 코어 퍼즐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영어 단어 수준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한 것을 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신지를 기록하십니다. 30% 이상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테스트한 이 내용을 두 번째 이 정답과 비교를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렇게 외우실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오시지만은 actual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참고로 해서 자, 갑니다. 아래와 같이 퍼즐을 1회, 2회, 3회, 4회, 5회를 풀어나가시면서 여기다 시간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5회가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이 언어를 여기에 필요한 단어를 거의 마스터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 퍼즐이 끝난 이후에 처음에 테스트하신 것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결과를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여기 영어의 의미를 여기다 써보시고요. 써보시면은 거의 다 마스터 다 마스터 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한글을 보시면서 영어를 여기다가 채워 넣어 보시면 거의 여러분들이 다 맞추실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여기다 소리를 들려드리면은 영어를 받아 쓰시고 한글로 그 뜻을 적으시면은 이게 마지막에 보면은 거의 99%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보다도 훨씬 완벽하게 학습이 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영상화 작용이 있어서 오랫동안 장기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어 단어는 고등학교 수능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자, 첫 번째 퍼즐을 풀었을 때 4분 2초가 나옵니다. 퍼즐 첫 번째 4분 20초 4분 2초입니다. 4분 2초 경과 그 다음은 두 번째 했을 때는 3분 56초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틀렸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를 했을 때에는 3분 40초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속도가 한 16초 정도 줄어들었죠. 그 다음 네 번째에는 3분 22초 걸려서 18초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잘못됐네. 그죠? 여기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11초가 줄어들어서 3분 11초 만에 이것을 마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릴게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래와 같이 퍼즐 오해를 통해 결과는 100% 달성되었습니다. 자, 영어 퍼즐을 통한 영단어 학습법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어 퍼즐 영단어 학습법은 이렇게 학습하세요. 첫 번째 영단어 수준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은 실제로 외화 보시면 그렇게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한번 푸신 것을 정답 한번 맞춰보시고요. 채점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정답 파트를 참고하여 퍼즐을 풀어나가세요. 꼭 시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퍼즐은 단어를 5회 반복하여 풀어나갑니다. 퍼즐을 맞췄으면 처음과 동일한 영단어를 다시 채점해 보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어를 보고 영어를 테스트합니다. 마지막은 소리를 듣고 영단어와 한국어를 맞추어 보세요. 이렇게 한 세트가 끝납니다. 코어 영어 퍼즐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가르쳐 본 법으로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줍니다. 첫 번째 이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시간에 어휘를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상화가 이루어져서 어휘를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이 매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에 150개까지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 후기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한 시간에 150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면은 계속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자신에 맞는 스타일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총 10회가 반복되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고도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 퍼즐은 이 코어 퍼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 어휘 1800개 중등 어휘 1800개와 종합편 2880개 고등 어휘 1800개씩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4개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 정도만 하시더라도 고등 어휘는 거의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어휘는 따로 여기 나오는 고등 영어 어휘를 중복을 제외한 4,020개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접두사 전미사를 활용해서 어휘를 학습하는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토플 탭스 지텔퍼와 SAT도 모두가 지필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영어 소방공무원 영어 등 구체적으로 이런 이러한 단어들을 단어들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어 어휘를 공부하실 때에 너무 불필요한 시간들을 투자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최대한 쉽게 빠르게 이 어휘를 마스터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교재 활용 시의 효과와 혜택은 공부방이나 과외 학원과 학교에서의 활용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이 관리하게 하기가 매우 쉽게 구성되어 있고요. 영어 선생님들의 영어 강의에 학생들의 무한 신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의 수익 창출과 수익 극대화의 효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단어 학습의 상향 평준화로 수업 내용이 고급화됩니다. 그리고 영어 강의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습니다. 영어 강의가 보다 원활하며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의 경험을 함께 자신있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께 바라는 점은 서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사제간의 돈독한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어 영어 퍼즐 저자 오병욱입니다. 감사합니다.